돼지 타령 한번 하겠습니다. 돼지 타령. 남편은 술 돼지 부인은 나 돼지 대표는 첩 돼지 귀신은 멍하지 정치는 독채지 경제는 망했지 외교는 봄됐지 국민은 개 돼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물가는 날뛰지 금리는 막 뛰지 집값은 널뛰지 민생은 엿됐지 탄핵은 급하지 야당은 굶뜨지 국민은 열받지 촉불이 돼세지 정말 촉불이 이상하네 리듬이 정말 촉불이 돼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